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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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열고 닫고 계세요. 아 그래요? 아 아 아 첨패친 줄 알았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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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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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핫방이 있습니다! 공포 게임을 하는데 등대 역할을 해줄 강심장을 하나 구하려고 했던 게 저인 것 같아서 제가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분들은 처음 뵙는 자리라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공포 게임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으신 분들과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포 게임 전문가들을 자처하고 있으며 귀신 잡는 해병대 친구들을 두고 있고 무당 투수 팬분들도 있어서 리더로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체리해 주시나요? 네네 아마 최고령자라고 생각되는데 서른하나 먹은 늙은 스트리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여기 이 자리에 한껏 모아온 견자라고 하고요 마! 아마도 여기서 막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스트리머 임나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럼 혹시 20대신가요? 네 네네 저희 또 이게 30대들이라 인사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도 되게 예뻐하고 좋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네네 고스트 헌터가 돼서 다양한 장비로 유령의 정체를 알아내서 맞추는 게임이다 만화만던 진도 엄청 뭐 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막 채팅창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공포 게임을 하다 보면은 너무 재미없게 하면은 사람들이 또 지루해질 수 있는 순간들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연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뭔가 오늘은 연기를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아 올가미가 나왔고 여기 아이템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좀 주는구나 아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구먼 얘들도 그래 먹고 살아야지 그럼 오늘 앞장 좀 서주세요 아 앞장 설까요? 네 앞장이 근데 뒤에서부터인 거예요? 앞에서부터인가요? 앞에서부터죠 앞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거 뭔가 사인 입원했어 잠깐만요 저 보라색 아이템 좀 가지고 올게요 아 잠깐 일단 물 물 떨어진다 물 싱크네 물 떨어진다고? 네 빨리 왔음 좋겠어요 답답해 미치겠어 맵 좀 구경하자 아악 자희야 근데 너처럼 돌아다니는 애들이 공포용에서 가장 먼저 죽는 애들이야 그니까 네 앞장서서 빨리 오라고 도대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뭐야 뭐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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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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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문 열어줘 그니까 저는 좀 연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뭐야 누구야 뒤질래? 야 야 소리 잠시만 무슨 소리죠 이거? 이거 제가 이거 아 그 소리인가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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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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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ducator ac ospace 에 맞네요 어 이거 아마 불 피고 다니는데 불 끄는 놈들이 있을거에요 그것도 아마 그게 바로 접니다 아 Back милли shelf 참을 수가 없어 이 드립을 어 여기 지금 단계가 어 불 꺼졌다 불 끈가? opy 아냐x2 어sst ! 하나씩 이상해요 여기다 여기다! 빨리! 왜 또 난데 왜 그러시는데요? 저한테 어 뭐야! 죽었어! 이러고 누구라는 게 탭 키를 누르면 연구가 뜨더라구요 어 저 알 여기 앞에 있다 โ таких 어디 갔어! 괜찮아요 여기가 어무워 죽었어 어.. 안 알게, 안 알게 그러고 수려나 폴터 가이스트 그래도.. wied색 Pullells로 같이 물었네 아, 죄송해요 아, 만호 호원 감사합니다 큰 호원이 저의 마음을 또, 놀라게 했네요 뭐야? 하니마 아, 그러는데 너무 와, 안 맞亲 어떡해, 어떡해 미워,erez thru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제가 보기에는 잠깐만 잠깐만 아는데 아는데 잠깐만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랜덤으로 그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게 파랏 속으면 어디 갔지 그럼 뭐야 버스키가 있길래 뭐지 하고 눌렀더니 제가 떠나보려 좋아요 좋아요 작전상 후퇴 아아아 아 답답해 아 너네 답답해 미치겠어 어 햇불 불 아 이거 들고가서 이 불을 끄는지 안 끄는지 아 오케이 어 이거 좀 진짜я 보이는데 제가 본부에 맞을까요 잠깐만 잠깐만 화면 흔들려 잠깐만 화면 어이구 저런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불륜을 설치래 야 견자이저 카메라 치고 다행이네 굉장히 개잔이네 도용히 찍으러 뛰어 올라 오는거 봐 천석 유튜버다 낙소 뭐야 개목허 아 아 아유 다행이다 내가 아니네 다행이다 어! 잠깐만! 잠깐만 조심해 1층에 뭐가 문이 아 들어오지도 않고 자꾸 조심하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잇 잠깐만 잠깐만 아니 저 사람 집에 다 흔들어 오고 괜찮나구만 이거 저 사람? 이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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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게 아니고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오케이 이제 운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1층을 살펴볼게요 mode2 받아보세요 뭐라고요 저기요 무능? 전문가는 자위님인 거 같은데요? 저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건데 나한테 잠깐 이리 와 봐요 네? 아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무능해? 아직 파악하고 있는 건데 근데 방금 전까지 무능했어요 아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요? 나한테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초콜릿 아 나 찍었는데 어호호호호호 아!ja 아니... 아...귀신 있으면 당연히 무서운거지 아 أي같생 게 누구예요? 어? 어! 여깄다 נ anyways 없어졌다 없어졌다 귀신이 아기방에서 없어졌어요 어! 아 treasure 여 trabalhar 으어우! 뭐라고?? 기어 나온다? 두발로 걸어 나오는거 못봤어요? 그냥 많이 하나 어 Passover 거실X3 거신 거신 어 깜짝이야 아 뭐야 어 생긴 거는 아 주웠다 둘이야? 입력이 안 된 게 발자국이랑 라디오 수신기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나이가 간추려져서 고스트 유현이랑 나이를 선택하고 기분은 공격적 향했어 향했어? 얘 나 잡다가 향 다 한 거 같은데? 어 됐어 됐지? 아 될 거 같아 오오 내가 죽은 뒤로 게임이 풀려가는 거 같아 어 유리아 그 차가! 6x6 어딨지? 어 이거 재밌네 이거 어! 나왔다! 바닥에서 나왔어요! 바닥에서 나왔고 키가 커요 대머리예요 와나나님 그 스위치 올릴 수 있나요? 스위치 어딨지? 스위치 벽에다가 보다 보면 있더라고요 되게 당연한 이야기를 또 모르실까봐 모르실까봐 저도 전등이 달린 집에 살고 있어요 잠깐만 또 온다 또 온다 저희도 안 오고 또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 앞에 올가메다 됐어 네 뭐야? 에? 뭐야 죽었어 어라? 어? 자 이거 지금 일단 퇴근하시죠 네 퇴근하고 퇴근하고 수근 좋은 날 학교에 방문 우와 아 넓다 와나나님 혼자 계시거든요 아 괜찮아요 둘이 되면 셋이 되면 됩니다 귀신님 여자라 안했는데 어? 남자면 어쩌겠다 와나나님 혼자 막 차에 계시고 그런 거 아니죠? 아 뭔 소리예요 저 이거 누구 하나가 죽는 게 더 도움될 수도 있어 어 거울 거울 아닌가 이거? 그렇죠 와나나님 예? 죽는 것에 대한 고유명사가 전가요? 아 표 안 보이니까 오 잠깐만 여기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 체크해야 되는데 여자 화장실 아니야? 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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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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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아 나 심지어 카메라 들고 있어서 안 돼 오해 받아 오오오오 2층이다 2층 교장실로 끌려가는데 잠잠잠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 재밌다잉 학부모 모셔오라 저 인터뷰나 해보고 있을 테니까 저 비춰주시오 학폭 관련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맞아 죽은 귀신인가요? 아 폴토 가시스 있다 아 폴토 가시스 마다 죽었냐고 물어봤는데 폴토 가시스 갑자기 보여준다? 이거 물건으로 폭행히 당한 사람입니다 오 여기다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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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발자국이 있다고 이쪽이 저 이쪽이 저 이쪽 여기 있잖아요 어 어 으 뭐야 그거다 그거 누구야 벗어났다 벗어났다 장님 죽었는데요? 어 확인 오오오오오오 그러면은 아 지금 초보니까 소금을 뿌리나요? 아 이거 소금을.. 오! 뒤에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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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있잖아! 뒤에 있잖아! 어우 이 새끼들 이거.. 오.. 오.. 아 근데 이거 너무 눈에 띈다 귀신이 제일 눈에 띄어서 죽인 것 같아, 견제이는 어.. 사운드 사운드는 이제 소리란 뜻이죠? 여.. 영득해요? 뭐..뭐 하는 거죠? 뭐죠? 아니 이거 소금 던지고 싶은데 뭐 보이질 않네 이 새끼? 아 저거 그거 생각난다 아 저 양고기 찍어먹는 것 쯔란? 쯔쯔가무시? 쯔쯔가무시를 보통 양고기에 찍어먹진 않죠? 저.. 소금 못 던지겠어요 왜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할게 이거 성공한 사람 제일 젊은 거 젊은 거에 집착할 때가 진짜라 했는데 뭐라고요? 뭐하는 거죠? 뭐하는 거예요? 포기 원하나야 어디 갔어? 어! 어! 문 닫혔어! 문 닫혔어! 문 닫혔어요! 문 닫혔어요! 야! 문 닫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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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열고 닫고 계세요 아 그래요? 본인이 열고 닫고 계세요 예예 진정하시고 예 아 죄송해요 아 진짜 뭔 소리야? 근데 이거 너무 넓으니까 얘가 도발이 안 걸리는 거 같거든? 이거 좀 화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누가 패드립이라도 좀 해봐요 너희 어머니 건강하시니? 어! 어! 패립! 패드립! 패드립! 지시네! 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뭐야? 지시네! 죽었다! 그렇게 왜 패드립을 해요? 사람이 아 나 참 나 근데 효심이 기붓구만 어! 오른쪽 오른쪽! 나은님 오른쪽! 나은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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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짱! 오케이! 아 젊다 젊어! 어 젊은이! 젊은이 해완이! 젊은이 해완이! 에이 무서워! 에이 무서워! 에이 무서워! 에이 무서워! 어! 무서워! 전문가 어디갔냐고! 아니 점.. 아니 이 귀신 소리가 나올 때 밖으로 도망가는게 정석이잖아요 나 전문가답게 했는데 왜그래? 어? 아니 근데 전문가는 보통 그냥 귀신이 있고 나갈텐데 무서워! 무서워! 이러면서 아 그게 전문가라 제가 하는거구나 그렇게 해줄게요 그러면은 지시네! 어! 귀신이다! 귀신다! 까봐! 귀신! 귀신! 안돼! 음! 귀신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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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갑시다! 뭐야! 이거 이거 어른 앞에서 이렇게 툭 던지는게 뭐야? 어? 어? 맞추면 젊은거! 오케이! 출발! 안 아파지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어 그래? 오케이! 나왔다! 던져! 제발 던져! 어딨어! 쇼! 2층부터! 골aka! 둘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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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reopening 쏘아..! 할 definitions! 이게 바로 젊 concluded! 정혜원 미쳤어? 내 몸에서 나이가 희커! 가장 쓸모없는 줄이서 해냈어 EU 세워크! 진짜 포장했어? 자아 współ pause 제가inariguation 공장 наша 부arkan 성공을 부륜어 brack 저는 하이라기ientes 아위원해서 우inhae 때문이고요